신경아군은 전공이 버틱댄싱이 아니고 한국무용입니다. 네, 한국무용을 전공하신 분다운 춤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참가호까지 들으셨고요. 이제 오늘 대학가요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노영심 씨도 작년에는 저 자리에 앉아계셨죠? 저기 편한 줄 알았더니요. 너무너무 제일 골치 아픈 자리더라고요. 그래, 오늘도 좀 골머리를 썩으실 분들인데, 여섯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한돌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너무 잘하시죠? 네, 여러분 박수 관여해주시고요. 다음은 영원한 청춘 김수철 씨 나오셨습니다. 그 다음엔 작곡도 하시고 TV 탤런트도 하시는 송병주 씨입니다. 자,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서울대전 교수이신 김광민 씨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시죠? 가수 김현철 씨 나오셨습니다. 네, 어른 풍어누리 한 분 계셔야죠. 제작국장님, TV 제작국장님 유수열 국장님이십니다. 네. 이렇게 여섯 분이 오늘 MBC 대학가회제 심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. 좋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.